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동안 보일 듯 말 듯한 반이민 정서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쉬울 때는 이민자들의 공헌이 컸다며 이민자들을 축혀 세우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아쉬운 것이 없을 때에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면 모두가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모두가 내 탓이었던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들 공헌을 내소면서 잠자코 있다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민자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은 미국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찬밥 신세로 전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이민자들이라도 유럽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관대하지만 중동아프리카나 남미 이민자 또는 아시안 이민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그것 봐라 그런 식으로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행정부고 할 것 없이 마치 우리가 좀비가 됐냥 몰아버칩니다 왜 미국은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화합을 외치면서 속내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 이젠 속내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내놓고 인종차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권적인 침에서 벗어날 대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다운 대응일까요? 경제력은 물론이고 한인 통포 공무원이나 경찰도 많이 배출하고 다양한 미 주류사에 진출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필요한 일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주류사에 진출하는 우리의 힘을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앞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현실적인 힘을 만드는 정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물론이고 투표에 참여하고 크든 작든 후원을 하고 또 우리의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후세들에게도 아주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인사의 정치적 신장은 일부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얻어왔습니다만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족을 해서 8세드 파괴 한인 유권자센터가 보여준 캠페인 운동이 매우 효율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로 한인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효율적인 캠페인 운동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보다 지난해 대선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이 무려 86%나 증가한 것이 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모아 다른 타운의 한인들도 캠페인을 지역별로 전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캠페인 전개로 펠팍처럼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의 정치적 향상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인종적 문제나 반이민 청소를 이겨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